안녕하세요. 파닥파닥입니다. 지금부터 수망을 던지는 것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목표는 30cm짜리 붕어.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연습한번 해. 연습한번 해. 2, 3, 4, 3, 4, 5, 6, 7, 7, 8, 9, 8, 9, 9, 10, 10, 10, 10, 11, 11, 12, 12, 13, 13, 13, 13. 이거 풀떼기가 너무 많아요 아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정리하는 부분이에요 바닥에 놓고 이 하나를 들어 하나를 들면서 이렇게 털어 여기 추를 들면서 아이고야 그래서 손으로 깔라면 더 힘들어 이렇게 털어 팔쪽 들면서 이거 풀 없는데 그냥 놔야 돼 이렇게 나가면서요 그래서 깜깁아야 되는구나 이쪽이 팔아줘야 돼 팔아